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GI본부의 오담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글로벌 주식이나 상품 같은 투자 종목과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는 유동원의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1년 가까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방산주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군사 배치가 크게 변화하고 있죠. 어떤 변화가 있고 글로벌 군사력의 순위는 어떤가요? 네, 지금 미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산 비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그리고 또 글로벌 경찰 역할, 또한 민주주의의 대표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자국주의에 크게 치우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방산비로 표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사력 랭킹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림 대통령들과 딱 쭉 나와 있죠. 보시면 당연히 1등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순위 있고요. 또 일본, 영국, 한국 다 상당히 높은 군사 비용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국가별 방산비용의 분포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군사력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패권 싸움, 군사력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의 방산비, 군사비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파란 미국, 그리고 오렌지색 중국 두 개를 더하면 전세계 방산비의 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규모를 보시면 6,488억불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2,500억불인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방산비 추세의 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별로는 그런 수준이고,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보시면 1.8조 달러나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방산비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주 무역 분쟁이 군사 분쟁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의 방산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미국의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방산비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7,380억 달러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수준은 작년 대비해서 6.5%나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또 올해를 놓고 보시면 성장률이 6.8%나 됩니다. 총 금액이 6,930억 달러.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3%대 성장에 대비해서 거의 2,3배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미국이 경찰 역할, 전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데 반해서 전차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방산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방산비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네, 금액만 놓고 들으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선을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중국의 방산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최근에 지금 군사력을 크게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파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아베 정권 자체가 다시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규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19조 옌의 투자,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 여기서 또 지소미아를 파괴했으니까 이제 한국의 방산비도 크게 늘어나겠죠? 지금 보시면 속도가 큰 폭의 상승, 최근에의 각도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방산비, 아까 보여드렸듯이 글로벌 랭킹으로 봤을 때 방산비가 일본, 한국 다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방산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산비의 상승을 예상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방산주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은 아니고요. 한 10% 정도, 주식 비중 중에서 10% 정도를 방산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이 글로벌 방산주의 대표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 상장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산주 대표 종목이 ETF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 대표적인 글로벌 톱 기업들,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들의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ETF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XAR, ITA, PPA라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 중에 오늘은 XAR과 ITA를 좀 더 자세히 있다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으로는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러먼, 그리고 보잉, 이 세 가지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장 방산주 ETF, XAR은 어떤 ETF인가요?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S&P Aerospace and Defense Select ETF라고 해서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다 ETF들이 좀 이름이 길어요. 그렇지만 코드는 항상 세 글자 내지 두 글자 내지 네 글자니까. XA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작년에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고 난 뒤에 급등을 해서 지금 큰 폭의 상승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40에서 50%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ETF를 보시면은 총 운용 규모 보시면 18억 4천만 달러로 원화로 2조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보시면 전반적으로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수의 추적 오차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오듯이 7.47% 지수 대비해서 한 달 동안에 7.49% 상승을 했고요. 지난 5년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18.51% 지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1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용 보수를 지불하고도 굉장히 잘 따라간다. 지수를 잘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업별 비중을 놓고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산주 테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의 출중에서 69%가 항공우주 방산 관련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에어로젯트 로켓 다이노홀딩스 4.73% 대부분 다 4%대, 5%대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 보시면은 4.12% 가지고 있고요. 노스업 그루먼은 보시면 4.43% 가지고 있고 로키드 마틴 4.12%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종목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을 보면은 지금 현재 PBR이 4.8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익 증가율은 27.35%나 되고 또 ROE는 24% 수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성장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예력이 약 한 20% 정도 나온다. 20%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PSR을 보통 성장주도를 많이 보는데요. 지금 PSR 수준이 한 1.81 정도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XAR 충분히 방산 대표 ETF로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대표적인 ETF죠. ITA ETF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US Select Aerospace and Defense. 이건 더 길죠. 어쨌든 코드는 세 글자. ITA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 차트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 12월 달 바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퓨어 방산 테마로만 투자를 한다면 아까 들여다봤던 XAR보다 ITA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또한 바닥 대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45.07% 정도 나오고요. 이는 XAR의 54%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적 오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지수가 17.63% 실제 가격 상승은 17.12%니까 보수를 빼고도 잘 추정한다 보시면 되겠고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큰 오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우주 방위 비중이 얼마다? 86%나 된다. 아까 69% XAR 대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 비중을 놓고 보시면 시가총액을 가지고 더 많이 비중을 조절을 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비중이 22.33%나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들여다보고 볼 로키드 마틴, 노스톱 그루만 보시면 7%,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종목 이 3개 종목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ROE가 22.52% 내년에는 더 올라가서 27%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PBR이 5배 정도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여다보는 PSR 네, 한 2배 정도 수준 뭐 약간 더 아까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2배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잔존 가치 모델상의 매력도 보시면 28.3% 정도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XAR의 20%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ETF로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방산주 테마로서의 투자는 아마도 이 ITA가 XAR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앞으로 중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년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로키드 마틴 이 회사는 전투기 만드는 회사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네, 로키드 마틴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투기 제조사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대부분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첨단기술 및 서비스를 연구, 조사, 개발, 생산하는 통합적인 다각화된 업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서는 우주, 정보통신, 그리고 전자공학, 정보 및 서비스, 항공, 에너지 및 시스템 등 전반적인 굉장히 고기술의 그런 기업이죠. 지금 현재 약 30개국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25%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과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PER이 약 19배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또 보시면 PBR은 39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R은 2배 정도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결국 성장주들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11배나 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없을 거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ROE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하나의 비행기의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만약에 매출이 안 일어나면 이익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이익성장이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와 자산 비율이 겨우 31%밖에 안 되고요. 또 여기에 영업마진율은 13.5%나 되고 총 이익률은 13.5%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현재의 전반적인 성장률 자체가 높은 두 자릿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ROE가 높습니다. 134% 작년에는 348% 앞으로는 좀 떨어지겠죠. 왜냐? 워낙 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배당을 하더라도 ROE는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높은 ROE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약 12%를 반영을 하고도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상승 여력이 27.6%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또한 배당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배당 성장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스럭그룸은 저한테 좀 생소한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들여다보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지금 차트 멋있죠. 똑같습니다. 쭉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스럭그룸은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무기 생산 그 이외의 모든 시스템 방위산업 우주산업 정말 전체적인 모든 매출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이틀로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보안업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벌 방위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공 전자 정보시스템 서비스 기술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비행기 그 이외의 드론 또 폭탄 바머라고 하죠. 정말 여러가지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디펜스 관련된 방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롤스러프 그로먼 지금 코드남버는 NOC 입니다. NOC 지금 보시면 PER이 16.1배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PBR은 6.94배 현재의 지금 배당도 굉장히 높게 해주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총이자 비율이 6.7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성향이 25% 정도 되니까 똑같이 성장 배당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을 놓고 보시면 지금 ROE가 37.87% 36.88% 38% 과거 히스토리를 쭉 보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30%대 40%대 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에러스페이스 시스템 미션 시스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부분에 있어서 100%의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어 테마로서의 방산주를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ITA ETF 그리고 또 이 종목으로서 보시면 74%대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만약에 방산 테마로만 투자를 한다면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입니다. 네. 보잉은 모두 다 아는 종목일 것 같아요. 비행기 제조업체라고 전세계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잉 다 아시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비행기 전세계에 딱 두 개 기업들이 있죠. 보잉과 에어버스 이 두 개의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비행기를 못 타고 다니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이 방산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행기 커머셜 비행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매출 비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방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비중의 방산 관련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주 관련된 세틀라이트 그리고 전투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헬리콥터 등등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나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보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방산 그 이외의 커머셜 비핵글 에어플레인 쪽도 비행기 쪽도 계속 매출을 올릴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차트가 좀 틀립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보시면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급락하고 지금 옆으로 횡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비행기 중국이 안 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이익이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현재의 재무제표를 놓고 보시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고 정말로 튼튼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이 21배나 됩니다. 가장 높은 기업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모든 지표들을 놓고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업마질요를 놓고 보시더라도 거의 12%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익의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미중 무역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ROE가 이렇게 높은 기업입니다. 150%대 물론 작년에는 정말 어마무지하죠. 1000%대 ROE 제가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매출 규모가 전세계에서 제일 크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의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눈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그려보면 12%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똑같이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33.7%의 상승 여력이 나타난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기술력 1위 그리고 전세계 최대 비행기 생산 규모 그리고 또 방산 관련 매력도를 다 포함시켜서 방산주 테마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마이너스 70%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여파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아주 큰 폭의 상승 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한타 집권 GI본부의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